오우 잘하고 계시는걸 한번 해고 돌리고 내려와야지 어 근데 나간게 없네 결국 노예다 진짜 던속끼가 좀 컸어 던속끼만 좀 갖고 수리배에서는 엄청나갈 수 없는 이렇게 걸레가 되나 또 얘가 카사해졌나봐 그런거 같아 좀 그만 한 번 해봐 내가 지금 링키지 찾으러 가니까 저기 만들 무덤이드만 막 블레이드부터 해가지고 캐노피 막 짜개진 것들 널브러져있어 내가 지금 링키지 찾으러 가니까 저기 만들 무덤이드만 아 붙어있네 근데 이게 붙어있네 이걸로 이렇게 아니 붙어있는걸 그렇게 열심히 찾았어 근데 얇은데 안깨져